이게 웬일일까요? 산에서 사는 곰이 이제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몸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명절 후유증. 이런 것도 혹시 과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뭐 너무 쉬고 왔더니 곰이 한 두 마리는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번 연휴에 사실 아무데도 안 가고 출근하는 날 빼고는 집에서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더니 아주 얼굴 통통해진 거 보이시죠? 명절 연휴 후유증. 사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공휴일 껴서 이렇게 한 3일 정도만 쉬어도 많은 분들 후유증을 호소하시는데 명절은 특히나 이동도 많이 하고 고칼로리 음식들도 많이 먹고 마시는 것도 많이 먹고 쉬시는 분들도 많이 쉬시고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도 또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좀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다들 좀 힘들지 않으실까 해요. 맞아요. 지금 6974 청취자님도 먼 길 다녀온 연휴 피곤합니다라고 하셨고 앞서서도 청취자분들이 오늘 출근하기 정말 힘들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명확히 얘기를 하자면 보통 우리가 명절 전후로 겪는 어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피로가 어떤 스트레스성 질환을 일으키는 걸 이런 명절 증후군이다. 좀 이렇게 넓게 부르는데 굳이 이렇게 질환까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절 전후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설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가 한번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국내의 한 의대 연구팀이 결혼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어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설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점수가 평균 25.85점 정도 나왔어요. 어느 정도 심한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러게요. 그런데 해외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불화가 있을 때 그걸로 받는 스트레스가 한 23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 연휴 스트레스가 25.85니까 그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이 설 명절 동안에 온다는 거죠. 사실 매일 보는 직장에서 상사와 어떤 불화가 있다. 그거 정말 정말 불편하거든요. 마음 불편하고 지금 겪어보신 것 같은데요. 너무 표정이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왔나요 지금? 아니 그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남성분들이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 크다 이런 얘기인데 여성 점수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더 높겠죠? 그렇겠죠? 역시 더 높게 나왔습니다. 32.41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남성보다 7점 이상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비교를 하자면 보통 천만 원 정도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스트레스 점수가 한 31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의 스트레스 점수를 한 35점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 스트레스가 이 사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진 상태?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부싸움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 정도 상태인 게 명절 스트레스랑 맞먹는다는 건데 아니 사실 서울 명절 해마다 있는 거고요. 뭐 길어야 5세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지금 비유를 해주시니까 아 이게 어마어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지금 연구 결과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건데 사실 요즘에 결혼하지 않아도 명절 싫다. 뭐 이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맞습니다. 특히 이 명절마다 듣는 잔소리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뭐 조사 결과가 항상 나오죠.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절반 이상은 제일 싫은 이유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명절이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뭐 설문을 보면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근황을 자주 묻잖아요.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관심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명절이 싫다. 이런 분들도 뭐 한 40% 이상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뭐 이해는 가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건 궁금하고 그리고 가족이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 많이 주고 받는 건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잔소리? 네. 그렇죠. 혹은 불필요한 관심? 뭐 이 정도로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뭐 이모랑 이야기하다 고모랑 얘기하다 큰아빠랑 얘기하다 등등등 하다 보니까 꼭 같은 말은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당연히 이런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조사 결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절에 제일 듣기 싫은 말, 제일 싫은 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저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한 취업 포털에서 내놓은 설문 결과인데 성인 남녀 한 3,300여 명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잔소리를 꼽아봤습니다. 1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1위가요? 이게 성인 남녀 전체를 했을 때? 그렇죠. 미혼자를 기준으로. 아 그래요? 네. 미혼자를 기준으로 하면 만나는 사람이 있니? 아니면 결혼은 언제쯤? 국수 먹여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1위는 아니지만 포함돼 있습니다. 1위는 좀 포괄적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이거였다고 합니다. 한 29% 정도가 이 질문이 가장 듣기 싫다. 이렇게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뭐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 이런 얘기도 비슷하죠. 그리고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더불어. 나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좀 스트레스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죠. 전형적인 어떤 명절 잔소리로 꼽히는 어서 결혼해야지. 출산해야지. 애인은 있니? 이런 질문들도 역시 좀 듣기 부담스럽다. 이런 말로 꼽혔죠.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혼이나 출산 아니면 연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들에는 이런 질문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안 들려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뭐 비혼주의자라든가 아니면 비연애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든가 등등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약간 프라이버시 치매처럼 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뭐 가족의 관심인 거니까 그건 아마 듣는 분들도 이해는 하시긴 할 거예요. 머리로는 이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제 막상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양쪽 다 사실 이해는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오고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혹시 내가 이번 명절에 누군가를 상처밖에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앞서서 제가 저 먹고 놀고 해가지고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쪘다. 그리고 한 청취자분들도 오늘 그래서 지금 운동하러 점심시간에 나왔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이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육체적으로도 사실 좀 몸이 두리둥실해지거든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이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실제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몸에 나타나는 명절 증후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과사용 증후군이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자세로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부동 증후군입니다. 이 과사용 증후군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뭐 요리를 한다거나 음식이나 뭐 물건을 나른다거나 그러면서 뭐 관절이라든가 손목 척추 같은데 무리가 오는 경우를 말하고요. 부동 증후군은 보통 오랫동안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자주 생기는데 특히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목이라든가 뭐 허리나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심하면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부동 증후군 과사용 증후군 이름 자체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을 했다지만 뭐 명절 음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 장시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냥 모두가 느끼는 그런 증후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며느리 딸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 제가 막 주방에 서서 뭘 막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저희 엄마나 이제 시어머님 보면서 아이고 병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명절 지나면 이런 통증들 다들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청소나 설거지나 생각해보면 그 비틀어서 행주를 짜는 그런 동작들까지도 사실은 뭐 손 쪽 특히 손목 쪽을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집안일 뭐 음식 준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표적인 질환이 명절이 생기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기십니다. 네. 우리 좀 익숙한 질환이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손목을 평소에 많이 쓰는 직장인들도 이런 질환을 흔히 겪는데 뭐 증상을 보면 보통은 엄지나 검지, 중지 이런 쪽에 절인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생기고요. 또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게 밤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심하면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고요. 이럴 때 잠시 손을 좀 털어준다거나 가볍게 흔들면 통증이 가라앉기는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뭐 단순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말초신경 장애라든가 목 디스크 초기 증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프시면 뭐 이러다 말겠지 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손목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로 증상이 옮겨가면 또 이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치료는 쉽게 할 수 있는 편인가요? 네. 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약물이라든가 주사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초기에 좀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손목을 많이 쓸 때는 휴식을 좀 중간중간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 무리하게 썼다 싶을 때는 냉찜질. 냉찜질을 해주시거나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냉찜질. 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을 빨리빨리 가보시는 게 제일 최고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이게 보통 뭐 이러다 말겠지. 좀 아프다 말겠지. 하면서 미루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비슷한 경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신경의 병이 생기면서 오는 통증인데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그냥 좀 아픈 건가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통증 같은 경우는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통증의 어떤 유형이 그냥 뭐 아프다기보다 욱신욱신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시린다거나 시리다거나 저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또 뭐 칼로 베는 느낌? 가끔씩 이렇게 전기가 통하듯이 이렇게 찌릿한 느낌? 이렇게 아픈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통증,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도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통증 이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신경병증성 통증.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전 세계에 거의 6.6% 이상 한 10% 가까이도 이런 통증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질환이 기존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생기면 이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암수술이나 암치료를 한 경우 또 크고 작은 수술, 시술들 다 이런 것들이 신경병증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당장 보이는 어떤 이유 이게 여기가 부딪혀서 아프다라기보다는 인과관계를 바로 알 수 없는 그런 통증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치료를 하다가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는 거니까. 치료 과정에서 신경의 이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통증인 거죠. 이런 거는 또 그냥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니네요. 좀 주의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좀 아파서 진통제를 먹는다거나 해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진통제나 소염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면 좀 의심을 해보시고 또 이 뭐 한 달 이상 보통 이렇게 통증이 오래 간다 이러면은 병원을 가셔야겠죠. 그리고 보통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만성기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급성기일 때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급성기일 때는 원인 질환만 어떤 원인만 분명히 알아내게 되면 치료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이게 그냥 명절 후유증으로 그냥 조금 아픈 건지 아니면 평소에라도 통증이 조금 다른 종류다 좀 심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후유증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은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통증의 종류를 좀 알아두셨다가 또 혹시 내가 그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명절 후유증 얘기를 하다가 지금 거의 과학 전문에서 의학 전문으로 넘어. 이동 기자가. 너무 가볍게 시작했다가. 전문적인 이야기 해줬는데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